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의 함박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추문 선거에 대해서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 미루어진다는 건데요. 미국의 정치도 이런 건가요? 11월 대선에 있어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유권자 등록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우리 한국분들도 좋아하시는데요. 2026년 전기차 생산에는 30%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표되었습니다. 세금으로 20살 연하와 불륜관계가 들통이 나면서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이탈리아 장관에 관한 소식입니다. 세계 여객기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게 4만여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천여대를 중국이 앞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여성이 운전 중에 공가의 교통사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준비하시는데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정보 내용입니다.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전후에 온몸이 쑤시고 앞치매에 일어날 때에 근육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 통증 완화에 꼭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걷는 운동에만 시간을 들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령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햅쌀 찾기 어려운 해외생활, 또 여러분들이 쌀을 먹지 않고 오래 보관해 둔다면 찰기가 떨어질 텐데요. 쌀을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서 드셔보시라는 하나의 정보 공유합니다. 오늘도 전세계의 정보 시사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더없이 편안하시고 더없이 건강 챙기시고 더없이 추억이 가득하신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또 못다한 하실 일들, 집안일들 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말 시간이니까 좀 편안한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고요. 꼭 알아야 될 또 세계의 정보 시사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함박 웃음을 지을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정치라는 그러한 구조도 결국은 정치인가,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추문 선고에 대해서 또 이에 대한 결론을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인 추문 관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형량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선고가 미국의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대법원 후한 멀천 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이 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라고 6일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에 대선 직전에 과거 성관계의 폭로를 막고자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타니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지난 5월 배 시몬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형량이 선고될 상황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의 형량이 선고가 되면 구금이 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할 수 있었죠. 그렇기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끈질기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재판 선고가 연기가 되면서 대선 전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다. 2020년 대선 결과의 불복 시도 등의 혐의로서 기소가 된 다른 재판이 남아있지만 대선 전의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고의 공판을 연계한 것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시고 전세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소음이 되시는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대선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 이 부분에는 우리 한인 동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등록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하고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건데요. 11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있죠. 아시아계 미국인의 유권자 등록이 급증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일 미국의 NBC 방송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유권자연합과 정치데이터 분석업체 탈겟 스마트가 50개 주의 유권자 등록 수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부터 6월 4일까지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의 주민 중 78만 7,982명이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증가폭만 놓고 본다면 흑인과 백인의 신규 유권자의 증가치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대선 때의 55만 682명보다 무려 43%라 늘어난 수치고요. 아시아계 미국인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경합주의 승패를 가르는 데 영향을 미친 데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시아계 미국인의 유권자가 증가한 것은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죠.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 1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투표 가능 연령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1960년대에서 2019년 사이에 아시아계의 미국 이민은 무려 29배나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의 선거 때부터 유권자층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됐고요. 아시아 연구단체 AAPI 데이터의 설립자인 카르틱 라마크리슈난이라는 사람은 2022년도 회계의 연도에만 약 100만 명의 합법적인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됐다고 참고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대선 상황도 아시아계의 선거 참여율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 우리 한인분들의 투표권, 유권자로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이번에 선거를 하실 의향이 주변에서 또 가족 중에서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내 가족의 분위기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늘어난 수치가 가히 놀랄만한 그런 수치이죠. 우리 한국분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유럽차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해외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은 일본차를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편리성과 또 전체적인 기계 작동, 디자인 등을 말씀을 하시죠. 고장률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리셀 밸류라고 해서 중고차 시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도요다 자동차인데 2026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2년 정도인데 전기차의 생산을 30%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고 하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가 오늘 2026년 전기차 생산량은 100만대 규모로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을 했었던 150만대보다 30% 하향 조정기로 한 겁니다. 전기차의 시장 둔화로 독일의 폭스바겐이 독일 4개의 공장 페이스를 검토하고 나선 데 이어서 이거 제가 한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도요타까지 생산 계획을 재설정하면서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재이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도요타의 전세계의 생산량은 2025년 1020만대 2026년에는 1070만대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기차는 2025년에는 40만대 2026년에는 2배 이상으로 늘린 100만대 규모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도요타는 작년 5월 전기차 세계 판매량을 2026년 15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당시에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맞춰서 배터리 등의 공급망을 정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목표치가 아니라 이의 관계자를 위한 기준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 생산 계획의 조정은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둔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니케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줄이는 대신에 호요단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생산 전문용어로는 PHEV입니다. 하이브리드 생산은 아주 확대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PHEV는 전기모터와 니연기관을 결합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동이 되고요.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기충전된 배터리만으로 대략 20에서 40마일의 거리 키로수로 본다 그러면 32키로에서 64킬로미터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서 전기차처럼 운행을 하다가 방전이 되면 자동으로 니연기관의 모드로 주행하는 등 운전자에게 유연하고 경제적인 주행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를 선호하시죠. 사실 한 20년 전부터 제 후배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호하고 장점을 얘기할 때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듯이 그래 너나 좋아해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 이상이 참 아니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도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호할 것 같은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지금 지난달과 지지난달 차를 바꾸는 친구들은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더군요.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하이브리드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또 단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공유하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드립니다. 내 개인 돈으로 바람피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공직자인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20살의 연하와 불륜관계를 맺은 이탈리아 장관이 나랏돈으로 이러한 불륜관계를 하고 다녔다라고 해서 정치권이 발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회의에 문화부 장관의 고문을 자처하는 민간인 여성이 참석을 하고 기밀정보까지 제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번에 논란은 마리아 로사리아 보차라고 해서 41살인데요. 지난달 26일 자신의 인터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성 인플루언서로서 유명한 보찬은 젠나로 산줄리아노 62세 문화부 장관과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주요 행사의 고문으로 임명해준 산줄리아노 장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62세 문화부 장관과 이 여성은 이제 41살인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둘의 관계는 언론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불륜설 등 각가지 소문을 낳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산줄리아노 장관의 참모지는 보차를 장관의 고문으로 임명한 바가 없으며 보차와 장관의 사이에는 어떠한 친분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문제는 가십 정도로 취급이 됐지만 산줄리아노 장관이 오는 19일서부터 사흘간 열리는 주요 7개국 G7 문화장관 회의의 준비차 폼페이를 방문했을 때 보차가 통행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은 확대가 됐습니다. G7 문화장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회의에 보차가 참석하고 김일정보까지 건네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정치 현안으로 번졌고요. 공식 직책도 없는 불륜관계의 여성을 정부 행사에 들이고 다니면서 공적 자금을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산줄리아노 장관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을 민간인에게 썼을 뿐만이 아니라 김일정보를 유출해서 G7의 문화부 장관의 회의를 위험에 빠뜨렸다라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즉, 조금 비공식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면서 내 주변에 끼고 다닌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나랏돈으로 세금으로 이용을 하면서 불륜의 행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항공기 여객기가 무려 4만여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천여대라고 하면 25%, 조금 안되는 한 2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9천여대를 중국이 앞으로 생산하겠다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지 중국의 기술력이 이만큼 올라간 건지 또 그런 비행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세계 여객기의 수요가 4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중에 중국의 여객기 수요만 9천여대로서 중국은 본격 양산에 들어간 C919 등 중국산 여객기 생산으로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민항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민항 여객기는 4,270대로서 전년 대비 105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민항 여객기가 종교가 뭐죠? 보잉사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국산 상용 여객기는 이미 본격적인 양산에 진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코맥은 에어차이나와 남방항공의 C919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동방항공이 일찌감치인 C919 7대를 인도받은 데 이어서 중국 3대 국적 항공사가 C919을 모두 인도받은 겁니다. C919은 네로바디, 즉 네로바디는 단일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종으로서 탑승인우는 158명에서 192명, 즉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단일 통로, 최대 항속거리는 4,075에서 5,555km라고 하고요. 가격은 약 9,900만 달러, 한화로 따진다면 1,317억 원으로서 경쟁 기종인 보잉 B737 에어버스 A320 대비 약 2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맥은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보한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6년 C919의 연구개발에 착수를 했으며 2006년부터 연구개발을 했으니 지금 대략 따진다 그러면 30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2022년 상용비행을 위한 최종단계인 감항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2022년 말 C919을 인도받은 동방항공은 작년 5월부터 C919을 중국 내의 노선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딘가요? 엔진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100% 엔진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 외에 동체 그리고 주변 기기들은 모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중국의 우주개발의 수준도 사실 우리 한국보다는 앞서가죠. 그리고 이 항공기의 개발 수준도 우리 한국보다는 분명히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핸드폰 그리고 타이어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이런 비행기 항공모함 군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신발을 5천만 컬레 1억 컬레를 파는 것보다는 비행기 한 대 파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팔고 난 다음에 서비스 또 이 애프터 서비스라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들 하시는 우리가 후에 이루어져야 될 긴 기간 동안의 서비스 비용, 메인터넌스 비용, 매니지먼트 비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신발 팔고 난 다음에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비용 드나요? 아니죠. 돈은 더 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의 50대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곰과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5일 일본의 HBC 방송. 이것은 이제 후카이도 방송인데요. 후카이도 방송은 이날 오전 7시 반쯤 오토이네 부촌 275번 국도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덤블에서 도로로 튀어나온 곰과 충돌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달리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곰이 오른쪽 숲 덤블에서 튀어나옵니다. 4발로 국도를 가로지르던 2m 길이의 곰은 차량의 오른쪽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곰은 큰 충격으로 10m가량 떨어져 나가서 뒹굴게 됩니다. 이후에 바로 일어나더니 수풀 쪽으로 뛰어갑니다. 차량은 전면부 라이트가 부서지고 번닛이 구부러지는 등 크게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곰과 충돌하는 순간 차량의 라이트와 와이퍼 등의 파편이 튀기는 모습이 영상의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다행히 여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여성은 치과에 가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국도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의 현장은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어서 여성은 파손된 차량을 몰고 오토이네 부촌에 있는 파출소까지 이동을 해서 곰과 충돌한 사실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끝에 마무리 얘기. 대한민국에 사시던 각 나라의 지금 현재 사시는 곳에서는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분명히 경찰한테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가시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뺑소니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진의 나름대로의 길이죠. 그런데 이것이 간통을 하면서 사람이 가기 위해서 도로를 뚫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대낮에는 또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되고 주변을 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밤이 문제죠. 따라서 밤에 운전할 때는 요령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차, 특히 큰 차의 뒤를 너무 바짝 붙어서는 아니고요. 아주 큰 트럭들, 컨테이너 차량들을 대낮에는 뒤에 따라가지는 않지만 밤에는 불빛이 워낙 밝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 큰 차를 좀 따라가는 추세를 저는 노하우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나름대로의 운전에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이런 야생동물과의 충돌에 대비한 여러분의 운전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할 만하다 싶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야생곰이 그 등치나 또 무게 그리고 힘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달리는 자동차에는 상대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곰이 사망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서 수십 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임플란트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정보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중국에서 하루에 23개의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12개나 이식한 남성 여기까지만 듣는다 그러면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23개나 치과에서 치아를 뽑은 시술을 한 의사인지 병원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것을 12개를 이식한 남성 물론 환경적으로 더 갈 수가 없는 지역이거나 경제적으로 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해서는 안 되는 상식적인 일인데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상하이 데일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중국의 저장성 인근에 사는 A씨는 한 치과에서 2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발치하고 라는 말을 또 모르시는 해외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죠. 발치하고 뺐다는 소리입니다. 임플란트 12개를 심었습니다. 시술을 마친 A씨는 심한 치아에 통증을 느꼈고 결국 13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즉 2주 정도가 되는 거죠.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십립하려면 잇몸 상태가 양호하고 잇몸의 뼈가 충분히 건강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잇몸뼈 두 개가 확보되어야 하며 염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조골이 약한 사람도 당일 발치부터 십립까지 마치는 방법은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진행을 하려면 치아에서부터 잇몸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당연히 숙련된 의료진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지금 한계를 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한 친구는 14개까지 하는 친구가 지금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가 전세계 1위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시술이기에 임플란트를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죠. 그리고 임플란트의 제품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기도 하고 전세계로 판매가 되는 데 있어서도 고가의 제품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의를 해야 될 이유는 일반 환자보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염증이 다른 부위로 퍼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술 후에도 꼼꼼한 관리는 필수죠.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리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적고 치주인대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치아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뿌리를 둘러싸며 잇몸뼈와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치주인대는 딱딱한 음식을 씹는 등 외부 충격을 흡수해서 잇몸뼈를 보호하고요. 임플란트는 염증에 대한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세균에 노출되면 자연치아보다 더 빨리 망가지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염증이 생기기 쉽고 또 염증이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당뇨하고 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술할 때에도 닥터하고 충분한 협의와 상의가 있으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근육통 앓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까? 또 근육통이 아니더라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이 빠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을 한 다음에 몸이 좀 아프다, 빠근하네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실천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육통을 상당히 자주 앓고 있고요. 신경통이 제가 좀 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올해 저를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겠죠. 저 양반 말이야, 뉴욕 기다리쌤. 저 걸어다니는 병동이야, 병동. 뭐 이러실 텐데요. 근력운동을 한 다음 날이면 근력운동을 한 다음 날 온몸이 시큰거려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죠. 여성이라면 운동효과를 높이면서 통증도 빠르게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 꿀물을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운동 전에 꿀물 한 잔. 통증은 줄이고 운동효과는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란의 시라스데이의 스포츠 생리학과 모하마드 헤마티라파르 교수 연구팀은 최근에 꿀이 지연성 근육통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근섬유가 미세하게 파열되며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파열 부위가 무리할수록 염증 수위가 높아지고 악화하면 근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근육통이 염증 수치가 증가하며 생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항염 효과가 있고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꿀 허니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해 봤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치료물을 여성으로 한정지어서 진행한 이유는 여성에서 지연성 근육통을 유발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성도 꿀 음료를 마셨을 때 지연성 근육통 회복이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팔팔 끓는 물을 사용하면 좀 안된다고 합니다. 꿀물은 250ml의 물에 꿀 70g을 타서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끓인 물보다는 섭씨 65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끓인 물을 사용하면 꿀 속에 있는 각종 바이라민이나 효소 등을 파괴하면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고요. 한편 꿀은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성이 뛰어나서 사용 후에 뚜껑을 잘 닫지 않으면 꿀 본래의 맛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숙취해수를 할 때 꿀물 좀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혓바늘 같은 게 돋아서 아프다 그럴 때 꿀을 좀 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삼과 꿀을 재어서 먹는 일들이 오랜 전통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면역력에도 상당히 좋고 또 꿀이 알러지 있으신 분들한테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채취를 한 꿀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가지 형태로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꿀. 그런데 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 나도도 그렇죠. 자 오늘 이 정보 내용이 좀 대움이 되셔서 이 근육통을 앓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이 걷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걷는 운동만 하지 말고 아령을 하시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에 어떤 게 건강에 좋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심혈관 대사 질환. 암보다 1위죠. 이게. 예방만 놓고 보면 무산소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 운동이죠. 수영 같은 게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뛰는 운동과 수영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산소 운동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산소를 적게 사용해서 단기간에 강한 힘을 내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아령 등을 활용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심혈관 건강과 다이어트에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로써 무산소 운동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연구진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만 집중한 그룹과 두 운동을 모두 병행한 그룹,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 등 4가지로 분류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심혈관 대사질환과 위험 관련된 신체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했는데 성인 중에는 두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위험이 가장 낮았고 이어서 무산소 그룹과 유산소 그룹, 비운동 그룹 순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즉, 두 가지를 다 하는 그룹이 1등, 무산소 그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2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룹이 3등, 아예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4등 이렇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참고되시고요. 실천 한번 해보시죠. 근력이 딸리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요새는 운동을 되도록이면 웨이트 트레이닝 쪽으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쌀 안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외 음식을 해외에 나갔을 때 여행 중에 꼭 먹고 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추장과 매운 것, 쌀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혼술, 혼밥 시대가 되면서 혼자 밥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스턴트 밥들 그리고 소용량, 조그만 용량의 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햅쌀 찾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햅쌀을 샀다고 하더라도 놔두고 자주 먹지 않으면 묵은 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너무 묵은 쌀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이나 해먹자. 가래떡이나 해먹자. 그런데 이 떡을 해먹으려고 방앗간에 가서 쌀을 빠서 가루를 내서 떡을 짓는 게 예전에 비해서 엄청 비쌉니다. 보통 4, 5만 원, 6만 원 보통 이렇게 되죠. 물론 무게, 근수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쌀을 드실 때에 어차피 햅쌀이 묵은 쌀이 되고 햅쌀을 못 드시는 분들 밥을 이렇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쌀을 먹지 않고 오래 보관해서 1년 이상이 지나면 찰기가 떨어지고 딱딱한 밥이 되는 묵은 쌀이 됩니다. 맛과 영양이 떨어져서 먹기가 꺼려지지만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처치 곤란일 때가 많습니다. 묵은 쌀을 그 해에 수확한 햅쌀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노하우 같이 하죠. 묵은 쌀 특유의 냄새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묵은 쌀의 오래된 냄새를 제거할 때는 식초를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쌀이 오래되면 지질 성분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돼서 눅진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식초 한 방울을 섞은 물에 묵은 쌀을 반나절 정도 담가둔 뒤에 흐르는 물에 씻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밥을 짓기 전에 다시 한번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밥을 지으면 좋다고 합니다. 식초 대신에 다시마를 활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묵은 쌀을 불릴 때 다시마를 두 조각 넣으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김우정 영양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이 묵은 쌀에 녹아있는 유리지방산 성분을 제거해서 냄새를 없애고 밥 윤기를 되살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묵은 쌀로 밥을 지을 때는 햅쌀로 밥을 지을 때와 밥 물량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영양팀장은 말을 하기로 묵은 쌀은 햅쌀보다 수분함량이 떨어져서 충분히 물에 불린 뒤 밥을 짓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묵은 쌀을 불릴 때는 여름의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 겨울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밥 물은 쌀의 1.5배의 양만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밥 물을 준비할 때는 밥 물 4분의 1만큼 우유를 넣거나 쌀 무게의 5% 정도의 탈지 분유를 넣어서 밥을 지으면 칼슘, 철분, 트레오닌 등 영양소를 더하면서 밥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이긴 합니다만 또 기름을 좀 넣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식용유, 콩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윤기가 난다고 하죠. 묵은 쌀로 밥을 만든 경우에 햅쌀로 만든 것처럼 찰기가 있고 윤기가 나게 지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약간 추가해 보라고 합니다. 밥솥에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3, 4방울 떨어뜨려서 밥을 지으면 윤기가 흐르고 찰기 있는 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힘이고요. 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손해가 보지 않는 일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은 아주 멋지신 분들이라 저는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 종모양 평생에 한 번 하시는 거니까 혹시 종모양 놓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많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기발전 기술의 진보 어디 삶을 바꾸고 기운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3회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짜 뉴스 속에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히의 하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나은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3회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함께 감사합니다.